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지금의 우리 투자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유한타 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서 그때 못 뵙고 드디어 오늘 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빨랐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오늘은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 들어왔거든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올해도 다른 친구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플러스 제가 아마 지금 4.몇 프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수익이라고 하셨습니까? 엄청나네요 감사합니다 몇 개월 하셨는데요? 몇 달 안 되셨죠? 두 달, 석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니 지금 정프님 플러스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언젠간 한번 약간 뭐 제로운 거 그랬고 아 뭐예요 그랬는데 바로 또 플러스로 전화해 주셔서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훈 본부장님 오늘은 어떻게 한번 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볼까요? 좀 만족스러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긴 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2024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대세 하락장은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왔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에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었잖아요 금리를 안 올린다 해서 올린다로 완전히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긴축의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역시나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작년 말에는 조정 구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봤는데 긴축 속도가 좀 더 빨라지나 보니까 조정이나 좀 쉬어가는 구간이나 에너지를 쌓아야 되는 시간적인 어떤 필요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여다볼 거는 경기 침체는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제법 큰 상승이 올 텐데 그때까지의 좀 힘듦이 있다 그래서 그 힘듦을 결국은 종목 선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어떤 구간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구간이 좀 길어지면 5월 4일 날 미 연준 0.5% 올릴 때 그리고 또 한 번 또 더 올리겠죠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0.25에서 0.5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라지는 구간에는 장이 오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러드 총재가 또 0.75 여기까지 던져버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대충 한 0.53번까지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는데 어제 장이 빠진 걸 보면 더 빠르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빠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파트 1은 금리 인상과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3월 16일 날 이게 나왔었던 점도표죠 이제 이번에 5월 4일 지나고 나면 또 나오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2% 미만으로 오래 올리고 내년에 2.75 내후년에 2.75 이 정도 속도로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월 17일 이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한 건데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이제 99.8%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0.5%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5월 4일 날 파웰 의장이 또 이제 IMF 미팅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0.5% 올린다라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는데 혹시나 더 빠르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대충 보면은 2.5%에서 2.75%까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빨리 올렸던 예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빨리 올리다가 내년도는 6월 말까지는 이제 4번의 미팅 중에서 2번만 올리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확 땡겼다가 내년도에는 떨어뜨린다 이걸 지금 예측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꺼려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패스트 사이클 즉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3%를 올리는 그런 면준의 모습은 1994년 이후에 없었어요 94년? 한 28년 됐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예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68년, 73년, 80년, 87년, 94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걱정스러웠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의 평균값을 그려보면 이 오렌지색 선인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 회색 선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월 16일인 거죠 거기서부터 250일까지 마이너스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40 정도의 인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이 시장 재미없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평균값인데 여기 지금 이 5차례 중에서 73년하고 80년은 저는 뺐습니다 그걸 빼고 보면 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73년이라고 80년은 언제냐면 많은 분들이 이때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데 이때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올 쇼크 나오고 그러면서 그 금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7.5% 10% 이렇게 올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교하기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68년도는 그래도 한 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낮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 94년 이때가 3%씩 올렸던 때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드렸었죠 뭐냐면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10에서 20% 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실적 장세가 들어오고 50% 정도 올라가는 장이 나오고 2024년에 부러지는 장이 시작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에는 괜찮은 장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아직 팔지 말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좀 이제 많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을 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3% 올리는 데까지의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증시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중간선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하는 데는 11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3% 올리고 나면 미 연준이 이제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좀 인하했다가 인상했다가 하면서 좀 천천히 그러니까 즉 경기 침체를 막아가면서 하겠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런 실적 장세 구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데도 오래 걸리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찍는 데도 더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2026년 2027년 정도에 올 거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어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오는 게 늘어지는 거죠 더 빨라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빨리 땡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천천히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차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967년부터 69년 이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3.88%의 바닥에서 9.19까지 땡겼으니까 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2% 올릴 때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번 꺾이고 나서 또다시 재상승해서 거의 고점 근처에 왔었을 때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금리가 고점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락장이 옵니다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쭉 계속 올라가다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10%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2% 올렸을 때까지는 계속 올라요 그런데 이제 2% 올리고 나서 더 올리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끝냈는데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락폭이 36%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올라간 폭이 23.5%니까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0%대 중반 정도 더 올라가고 이제 끝나는 장이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5%를 올렸을 때의 비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더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과거 두 차례 사이클인데 3% 두 번 그게 이제 83년부터 90년이고요 그다음에 또 94년부터 2000년 이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차례인데 이때는 보시면 3%를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또다시 한번 3%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경기 침체가 와요 보시면 처음에 3%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 83년부터 90년대까지니까 거의 7년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나리오 B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가시겠죠 이때의 시장은 이런 모습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가 금리를 3% 올렸을 때 이때까지의 중간 조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또 저점이 있었고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전에 또 한번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중간 조정이 두 번은 있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최근에 이때가 지금 미 연준 총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특히 블러드 총재가 이때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3%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3%를 그죠? 93년 12월부터 95년 4월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3%를 올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년 6월까지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나서 또 1.4% 정도 떨어뜨려요 그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올립니다 그죠? 이 프로를 그래서 이걸 보고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을 때 빠져요 그리고 3% 올렸을 때 끝나니까 확 켜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금리 저점 만들고 나서 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마무리할 때까지 올라갔다가 끝납니다 그죠? 이런 사이클이 나왔었고요 중간 조정 10% 22% 이게 S&P500인데 나스닥은 더 광범위하죠 보시면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조정 14% 있는데 금리 올리고 나니까 폭등 193% 올리고 또 30% 조정이 오고 또 금리를 올렸는데 이때 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이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빨리 올리던 내렸다가 올리던 뭘 하던 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 전에 6개월 전부터 폭락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경기 침체 전 6개월부터 폭락이 온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것도 봤어요 보통 대세 상승장이 평균 18년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보니까 대세 하락장이 오는 게 2024년 50% 26, 27년 50%라고 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미국장은 그 후에는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분도 그렇다고 보시나요? 대세 하락장이 올 후에는 그러니까 하락폭에 따라서 만약에 1년에서 2년 동안에 40%, 50% 하락장이 와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또 좋겠죠 그거를 제외하면 재미가 없는 거겠죠 사실 집어넣으면 그런데 그거를 잘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대체로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한 수준쯤 되면 그때부터 경기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대체로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중반 정도면 더는 못 올리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본부장님은 굉장히 경기 침체 오는 시기를 뒤로 많이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이유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 2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경기 침체가 2년간 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출신이 벵켄월러스트였어요 은행을 워낙 많이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를 판단할 때는 원래 장단금위 차 가지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왔었을 때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리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장단금위 차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기 싫어지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죠 결국은 먼저 일어나야 될 이벤트는 뭐냐면 경제가 침체가 되려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야 돼요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은행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9.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이면 보통 경기 침체가 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단 많이 떨어질 때 그때 6개월 1년 간격을 두고 경기 침체가 보통 왔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오죠 보시면 경기 침체 왔었을 때 경기 침체 왔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대율입니다 보시면 보통 세큘러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때는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요 항상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고점까지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죠 예금이 앞으로 안 늘어난다 즉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예금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치면 여기서 그럼 대출 증가율도 같이 안 늘어나면 그냥 이 수준에 못 물겠지만 대출 증가율이 연간 10%씩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60%이던 게 연말이 되면 66%가 될 거고 거기에 또 그다음에 6.6을 또 더하면 70 몇 프로가 될 거고 또 10%가 올라가면 7% 더하면 거의 80%가 됐고 또 10% 더하면 90%가 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90%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은행권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시면 순이자 마진과 순이자 이익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자산의 100이 있다면 그중에 40%는 투자나 이자를 안 벌어들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늘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평균적인 마진이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예대 마진은 축소되는데 예대 마진이라는 건 그냥 예금의 금리와 대출의 금리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오히려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환경 때는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부터 2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광범위한 대출 규모인데 이게 32조 정도 돼요 GDP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통 GDP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고 경기 침체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만약에 32조짜리가 7%씩 는다 그러면 미국의 GDP는 20 몇 조잖아요 이거 1.5배 사이즈잖아요 그 사이즈가 7%가 느는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출이 늘고 있으면 보통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가 왜 터졌습니까 은행이 다 망했고 대출이 안 일어나고 부시 채권 폭등하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재정위기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미국의 금융위기 터졌을 때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가 예대율이 98% 그다음에 닥한 버블이 터졌을 때는 99.5% 그러니까 거의 예금을 다 대출해 준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금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0% 간다 하더라도 대출을 10%씩 늘릴 수 있는 구간이 4년은 나온다는 얘기죠 최소한 대출 양 자체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출을 늘리면 대출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는 안 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롤로버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2024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거죠 금리를 올려도 감당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왔었을 때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고용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격 증가가 가능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망가지거나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들여다볼 것은 결국은 그러면 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은 투자를 할 만한 거니까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오면 6개월 전에 장이 망가지니까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제가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풀리 해징 전략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스를 사서 인버스 레버리지를 사서 지금 주식 롱을 해징하는 전략 예를 들면 내가 100의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그중에 25%를 현금화시키고 그 현금화시킨 부분을 s&p500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사놓으면 75%는 롱이고 나머지 또 75%는 숏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목만 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할 타이밍이 아무리 빨라야 내후년 초 그러니까 2023년 말이 아니고 2023년 중에 아니라 2024년 초 정도 1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또 가서 봐야 아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의 per이나 현재의 실적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12개월 포드 per은 이제 5년 평균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그다음에 트레일링 per라고 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볼 때는 이제는 이 파란선이니까 거의 이제 10년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은 미국 시장이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s&p500의 지금 1.4분기 실적이 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역시나 여전히 순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대신에 마지는 예측보다 낮기 때문에 순이익은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 증가율을 일으키는 회사는 주가가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갑자기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매출이 못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가 폭락을 한 거죠 결국은 지금 보면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면 그 회사의 가격은 상승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는 예측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부품 관련된 쪽에서 비용 증가가 20%씩 요구하는 데도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격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15%의 가격을 올렸죠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마진을 막아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실적 1, 4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매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순이익은 그냥 예측 정도로 나오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인건비 올라갔죠 지금 단가들 중에서 비용도 다 올라갔죠 원자제도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3분기 4, 4분기 왜 계속 올라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예측이 아니라 컨센서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났네 시장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다행인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순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 증가율은 너무 낮게 잡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매출 증가율이 높으면 순이익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떨어지면서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실적이 옛날처럼 주가를 푸시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결국 그래서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종목 선별을 좀 해보려면 결국 업종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에너지 쪽은 워낙 저 PR이었다가 지금 11배까지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맨 오른쪽이 에너지입니까? 네 맨 오른쪽이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IT입니다 IT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마진을 보시면 에너지가 과거 5년 평균 마진이 5.7% 10%였는데 지금 1.4분기는 11.1%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배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5년 평균이 10%였는데 12.7%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 두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T도 올라갔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 22에서 24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IT도 올라간 게 중요하냐면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가격 정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트가 올라갔지만 가격 정가가 되니까 그래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걸 커버를 해 주는 건 뭐냐 임금 상승이고 개인들의 펀디멘탈인 거죠 그게 지금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금 보시면 넷 프로핏 마진 자체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게 IT 쪽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되고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폭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ESG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덜하자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ES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빈도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빈도수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어닝스콜을 하면 기업 실적 발표할 때 ESG에 우리가 신경을 쓸 거고 우리 이렇게 갈 거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ES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랑 ESG니까 신재생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어닝스콜을 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 있는 CFO나 CEO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다 여기 보시면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인건비 두 번째가 코로나 세 번째가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병목 현상 그다음에 네 번째가 겨우 로우 모트리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이 두 개 코로나19와 서플라이 체인 디스트랍션 이거는 이거는 병목 현상 부분은 풀리겠죠 그런데 지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샷다운 봉쇄 이 두 개가 사라지면 이건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레이버 코스트와 인건비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두 개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소비가 레이버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가 계속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투자 비중은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지수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계속 달러가 강세를 가버리면 주식 투자하기 어려워요 지금 강세 가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는 안정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구간에는 달러가 강세를 가지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달러도 강세보다는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미국이 지금 137%인데 GDP 대비해서 유럽이 지금 한 98% 일본은 240%니까 이건 좀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아나는 보시면 중국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실적도 마찬가지로 IT가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절 상이 되고 있으면 미국도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앞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올해는 계속 달러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이제 3% 근처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한 테포 쉬워줄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 고점을 저는 한 3.5% 맥스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0.5에서 3%까지 2.5%를 땡겼으면 앞으로 1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3.5로 간다고 치면 제가 1년이 뭐겠습니까? 내년 말까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테포 좀 쉬워져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자산배분 랩을 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고 얼마를 채권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웨더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올웨더라는 것은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가 이제 이 주기는 말이 되는 거죠 쭉 계속해서 이 밴드 안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 198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완전히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밴드를 뚫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2.8, 2.9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밴드를 완전히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추세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주기로 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올웨더라고 해서 미국에 20년 플러스 채권에 투자를 하셨으면 내 포트폴리오에 거의 한 50% 이상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그냥 그래도 한 2% 정도 벌어주거나 1% 정도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였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채권쟁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게 tlt죠 지금 그렇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안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그러면 이 채권을 실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프로님이 가입은 안 하셨겠지만 가장 공격적이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글로벌 자산맵은? 안타형이 있습니다 안타형 안타형은 뭐냐면 50%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만약에 그 50%를 이 tlt를 샀다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으면 그게 마이너스 30%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다 이 tlt라든지 숄터맨드를 샀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앴어요 그리고 뭘 샀냐면 배당주를 샀습니다 배당 관련된 저변동성 배당을 50%를 들고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볼 때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채권이랑 배당이랑 어디를 사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ipo를 많이 하면 그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잖아요 주식은 그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보시면 ipo가 확 줄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스탁바이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걸 갖다가 소각을 하면 그게 주주한테 환원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2년 전에도 사실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라고 칩시다 근데 국채금리가 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국채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배당주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배당 수익률은 지금 1.37이지만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배당을 하는 퍼센티지는 40%잖아요 이 40%가 배당 수익률 1.37을 주고 있어요 근데 스탁바이백이 57%나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거까지 포함을 시키면 사실은 실질 배당 수익률은 3%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중장기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슬슬 채권이 매력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배당주들만 들고 있었는데 그 안전자산을 요 배당주를 조금씩 팔면서 왜냐면 10년 국채금리가 또는 30년 국채금리가 3% 위로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배당주를 조금씩 줄이면서 요쪽으로 사가는 왜냐면 근데 앞으로 3.5%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재계산상으로 그러면 그때는 또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천천히 옮기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에서는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하시고 3.5%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배당주 쪽은 천천히 조금씩 팔면서 그렇게 좀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투자 50% 해야 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관련주와 또 IT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빨리 간략하게 보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료 가격은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럼 효율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뭐 농작물 기계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왜 지금 내가 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봐왔고요 디어 농기계 맞나요 거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어가 당연히 이제 농장을 잘해야지 자동화가 많이 돼야지 그만큼 또 효율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유가죠 유가가 지금 100달러 때 조금 초반 정도로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밴드 위에 올라 서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원자재 선물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냥 관련된 기업을 사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마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욱이나 천연가스 왜냐하면 석유 쪽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로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유럽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신재생에너지 쪽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염물질이 좀 덜 나오니까 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석유 중에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 투자 그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국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그러면 독일에는 박허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뽑아봤더니 원자재 관련주로는 이런 리오틴토, 글랜코어, 서든카퍼, BHP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요 리오틴토는 뭐 하는 데죠? 브라질이었네요? 이것도 원자재입니다 글랜코도 다 원자재 서든카퍼는 뭐 하시겠지만 구리고요 BHP도 당연히 원자재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좋습니다 천연가스가? 왜냐하면 유럽 쪽의 수입이 지금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잖아요 그런데 마진이 높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1등으로 올라오는 주식은 아무튼 제가 여기 있는 종목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종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얼마죠? 7달러 근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가 얼마였냐면 3.8이었어요 3.7 그런데 그 3.7에도 ROE가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은 20% 30% 나와요 지금 40% 50%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 원자재와 천연가스 쪽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제가 성장주를 계속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틀렸다고 얘기하시면서 원자재를 다 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원자재 관련 투자자들의 비중 확대 폭이 2011년 가장 높았을 때보다 더 높아요 오버웨이시니까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원자재를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자재 관련 쪽을 오버웨이시 매추만큼으로 더 많이 샀다 훨씬 많이 샀어요 가장 많이 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이쪽 원자재 쪽이랑 인플레이션 쪽으로 사면 안 되고요 저쪽에 약간 거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종목 선배로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는 지금 원자재, 석유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자재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장주 투자죠 성장주 투자 정프로님 제가 한 1년 전에 여기 나와서 애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주 투자는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 얘기 기억나세요? 성장주 투자는 성장 끝날 때? 성장이 꺾일 때? 그렇죠. 성장이 꺾일 때 맞는데 큰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애플이든 넷플릭스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회사죠 간단하게 해서 구글을 따지면 옛날에는 방송을 막 하는 게 방송국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만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엄청난 지식을 싸게 공급하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아마존도 싼 제품 여러 군데 배송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낮춰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넷플릭스가 문제가 생겼던 걸 생각하면 전에 왔었을 때는 애플을 가지고 얘기해드렸어요 애플이 핸셋이 가장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 스마트폰이 유닛 세일즈 그러니까 개수가 팔리는 숫자가 성장이 거의 한 1% 3% 이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성장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면 보통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면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한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회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기는 회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다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진이 유지가 된다 그럼 애플 같아지는 거예요 애플은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정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주가 돼버리는 거죠 순이익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주식들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S&P500 중에서 PER이 너무나 높았던 기업들 그거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5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닥한 법은 붕괴가 이미 된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런데 왜 나스닥이 20%밖에 안 빠지고 10몇%밖에 안 빠져 있냐 대형 성장주들이 마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테슬라죠 테슬라를 보면 아직까지는 심지어 판매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매출 증가가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가격 정가까지 시켜버려요 그렇죠 단가를 올려버립니다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는 대형 성장주는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마이클 베리가 계속 테슬라 쇼 때리는 거는 실패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넷플릭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당연히 지금 ott 사업이 굉장히 경쟁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저도 이거 ott를 제일 많이 제 인터테인먼트로 쓰는데 여가 시간에 많이 보는데 다시 넷플릭스로 가게 돼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왜냐하면 그만큼 컨텐츠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컨텐츠가 좋아지려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확 박살이 났어요 여기에 이제 빌 맥크먼이 왕창 샀다가 지금 또 빠지니까 다 털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완전히 줄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마켓 셰어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의 ROE는 25%대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25% 정도의 ROE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력이 이제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PR이 지금 이제 16배 15배까지 내려왔으니까 넷플릭스가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는 종목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장주회도 있어서도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거 판매대수 지속 증가하는 회사는 무조건 들고 있자 그다음에 가격 증가 가능한 회사는 그래도 조심하지만 들고 있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깨지는 회사는 던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올라오냐면 당연히 반도체주들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팡 마가 같은 종목 중에서 꼭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알파벳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개 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어들이 옛날부터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팡 마가 요즘에는 망고 망고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글로벌 세미컨덕터 아무튼 온 세미컨덕터 등등 여기에 이제 저는 사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집어넣고 싶은데 망고가 들어가니까 반도체 주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다컨버블이라 했을 때 금리는 지금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예요 뭐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5% 6% 그렇죠 그런 금리 때인데도 성장주들이 올라갔었으니까 결국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실적 그래서 실적을 보고 실적이 안 깨질 기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시면 앞으로 2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너지 쪽은 한 10% 정도 비중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 기술주 또는 가치주 성장주 그 비중은 어떻게 두십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성장주를 70% 가치주를 3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야 더 가치주를 좋아하신다면 5대5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져가시던 간에 성장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ROE가 높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다음에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원자재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높고 ROE가 높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가 보이는 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뭐가 나오는 기업 네 그렇죠 본부장님이 근데 보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랩 운영하신 게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 거의 비슷한데 숫자 약간 다르고 세 개가 나란히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에 종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목 차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주를 넣느냐 안 넣느냐 안전자산을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 아니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종목 수가 적느냐 그러니까 홈런은 홈런을 가집하셨나요? 홈런이 안 타요? 홈런이죠 저는 무조건 홈런은 이제 이게 종목 수가 10개에서 15개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확 많이 실려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뭐예요? 2루터는 뭐 뭐예요? 아니 안타 있고 홈런 있고 그런데 중간은 그냥 제일 먼저 론칭을 했던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형인데 안전자산 규모는 5%밖에 안 들고 가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배당주분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 수가 많죠 25개 다음에 좀 안전적으로 가는 뻔트형도 하나 좀 어떻게 뻔트형? 그게 안타요 안타? 아예 뻔트형 20%만 옛날에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 초고위험이라고 써 있어서 주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원래 그래요? 다 초고위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살짝 겁먹었는데 왜냐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모든 종목 모든 상품은 다 초고위험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오랜만에 또 모셔서 오늘 투자에 관한 아주 깊이는 얘기 들었고요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유한타 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